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트레저. 정규 앨범. 뮤비 촬영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헬기. 안녕하세요. 마이트레저. 정규 앨범. 아사 형이 지금 촬영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아사 형이 찍는 걸 한번 습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멋지다. 지금 가야 돼요. 저희도 빠른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빠르게 할게요. 오늘 뮤비에 임하는 소감. 마이트레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맞아요. 그게 다 압니다. 저희 이번 이상이 정작 비싼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입어보신 인생 처음 아닙니까? 인생 처음 아닌데요? 언제 입었어요? 어릴 때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네 처음 다시 할게요. 이번 뮤비 때 이렇게 옷을 입은 소감. 소감이요? 단츠를 12명이서 맞췄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좀 더 뭔가 새로웠고. 약간 동화책 주인공 같아. 맞아요. 숲에서 만난 요정이 날아가는 느낌. 이해 못했죠? 요정을 봤어요. 어머. 다시 돌아온 코너 속의 코너죠. 왕자인 것처럼 자기를 소개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들의 사랑을 독차자다 보니까 보석 예고의 왕자. 이런 느낌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나라의 왕자. 이거는 제가 꿈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꿈에서는 뭔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다 꿈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꿈 빨리 깨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영국에서 온 카네모토 3세입니다. 왜요? 저는. 용국에서 온 카네모토 3세. 저는 그 왕자 하겠습니다. 아 그 왕자?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왕자. 트레저 메이커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트레저 메이커분들의 왕자. 그럼 트레저 메이커분들은 모두 도영WER 팬이네요? 아. 설명하세요 빨리. 저 아닌 것 같아요. 마쇼 선생님. 본인인 어떤 왕자인가요? 소개 주세요. 시골의 왕자. 왜 시골의 왕자예요? 시골에서 나타났습니까. 마이 트레저에서 저희 왕자들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왕자들의 모습은 3초 뒤에 납니다. 1, 2, 3! 눈을 변혼때 다시 시작해 떠나들지 마요 미리 울래 빛나는 둘째 You're the only one treasure 스페이스였습니다. 스페이스였습니다. 스페이스 스페이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네 요시형 개인신인데요. 와우 이렇게 보시면 요시형이 중간에서 저렇게 멋지게 있는데요. 여기 세트가 케이크 케이크 등산신이죠. 케이크 동산이에요. 아, 동산이구나. 오 오 에이 오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저희가 케이크 위로 올라가요. Tin 여기 오 오 오 오 어? 안녕? 어 내 친구 정박이야 정박 정박아 인사해 야 정박이라고 해 잘하냐고 여기 2층이 2층 맞아? 여기 2층 맞아? 어 여기 2층 맞는데 고생했어 다시 내려가도 돼 너무 높아요 응 갈게요 다시 옆으로 와 우리 학교 전학 와가지고 많이 힘들테지만 걱정하지 말고 오늘 1, 2시 수업 잘 듣고 알겠지? 갈게? 응 여기 2층인데 어떻겠지? 아 참 자 여러분 현재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것은 교실인데요 그냥 교실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일단 조롱부터 여사 없지 않죠? 휘황창만 합니다 책상과 교과서가 어지럽혀져 있어요 무엇이냐 환상 속에 있는 교실입니다 환상 속에 내일이 올 때 빛나는 존재 You're the only one treasure 지금 이 시간에서 마셔드 뮤직비디오 촬영을 모두 끝냈습니다 예! 예! 오늘 촬영한 소감 멤버들 또 한 회의 저의 트레저 역사에 와 진짜요?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노래로 행복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저희는 이제 무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마이 트레저! 안녕! 안녕! 파이팅! This time 너무 funny time 이었어요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도 즐거워 하셨으면 굳, 굳, 하실 것 같아요 제 마음은 럭키할 것 같아요 다음 컷으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의 갈증을 느껴봐 너무 맛있어 필요해 하늘의 파울 그래도 제가 가장 열심히 외워주는 게 제 역이에요 두번째 항상 트레저 노래주고 찰칼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열심히 무릎을 열심히 외우지 굳기 영상 굳기 영상이에요? 하나 둘 셋 한 시간 남았어요 흐흐흐흐흐